아마존 매출의 35%가 추천 기능을 통해서 나왔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. 아마존이 제일 잘하는 일이 추천이나 매측 이런 걸 잘하거든요.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. 많은 고객들이 아마존이 그렇게 잘한다는데 우리 좀 쓰자 이런 거죠. 몇 개의 데이터셋을 변수처럼 넣으면 그 안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운영하는 것들은 다 노비에스가 하고 나머지 추첨 결과만 이렇게 API로 제공해 줍니다. 알고 있는 선택까지 해리와 셀리가 만난 게 아니라 ERP와 AI가 만나는 때가 언제쯤 올까요? 미래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와 있다.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. 모든 분야에 AI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적극성이 좋으니까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겠구나 IT처럼 그렇게 되는 세상이 오겠구나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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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